우영살은 그 퍽은 불가능하지 그 퍽은 제외하고 가겠죠 퍽 벤도 있어요 모르겠어 종구네요 이거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왜냐 거미일 수 있거든요 자 숨습니다 자 이번판 이타신 미션이에요 팀원이랑 같이 나갈때마다 만원 다섯명 다 살면은 오만원 오케이 나 다섯명이랬네 4명 4명 종구도 나갈 수 있지 지금 쫄아서 반짝이 내렸고 저기 있네 비피가는데 맞았어요 일단 루인도 있고요 내 다 한국인인긴 하거든요 오케이 루인 터졌고 판자 맞았어 아 꽃쓰시니 만원 감사합니다 미리 끄고마요 이번판 탈출하면 만원인데 이거 꼭 탈출해야겠다 오케이 종금 지금 할만하지 않아요 이 픽 죽었어 이게 아오쨈만 가면 되거든 들고 어그로 먹는게 좋지 않냐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살리는 세팅을 했으니까 일단 첫 어그로는 안 먹을 거예요 자 발골이 걸렸어요 일로 오면 좀 낭패인데 저기 반대편으로 갔다 이거 살리면서 죽으면은 주사기 써줄 거예요 두 번판 개빡겜 할 거야 저 끝에 있고 이거 돌리지 맙시다 이거 돌리면은 돌릴 거 그랬다 돌리면 나 살릴 거에요 뻔하거든 근데 딱히 살리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네요 그럼 살려야지 도와줘야 될 거 같은데 일단은 산발전기야 와 쌍꺼풍인가 보다 죽나요?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판자 쌍꺼풍인가 같네 이거를 굉장히 한번 하네 이거를 굉장히 한번 하네 야 뭐야 이거 에헤이 뭐임 이거 오케이 커버 좋아요 나 즉시일도 있고 커버 되게 좋아 나이스 이거 이쪽으로 가서 치료 올게 이발전기 이거 다 살겠는데 한방만 아니면은 다시 다시 2픽 하나 맞았고요 2픽은 도와줘야 돼 돼지 퍽 있고 와 클루덱 어 그러게 클루덱이 이거를 커버로 왔어 감격이다 아이고 뜨거운 소세지니 500비트 감사합니다 뜨거운 소세지니 500비트 감사합니다 기다려봐 빡치죠 수고하셨고요 판자를 써야될건데 오케이 판자 썼어요 이제 맞아주러 가자 자 일발전기 한방만 조심하면 돼요 아 저 죽었다 여기 토템 하나랑 루인이 없었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 뜨더라 달종이 이 근처인거 같은데 여기 여기도 있고 이거 이 근처인거 변자 이 정도밖에 못하죠 이거는 가야겠다 에헤에 에헤에 아아 이거를 이렇게 살리나 저건 잘못됐지 좋아요 아.. 한발일텐데 오케이 아니 이거 버그인 오케이 헤헤 해헤헤 헤헤헤 헤헤헤 헤헤 헤헤헤 헤헤헤 얘들아 뭐하니? 활전기는 얘들아 뭐 문제가 있니? 얘들아 이거 한 방작 다 해놨지? 아 믿는다 이거는 한방작 다 해놨음 클루덴 모레리 한방작 다 해놨음 믿읍 믿읍시다 판자 하나도 없이 진짜 잘 돌았거든 헤비는 열어보겠네 다 해놨어 이거 토탐 없습니다 역시 클루덷이야 넌 가고 오 오케 좋죠 나이스 크으 역시 한방은 안터졌지만 거길 넘으면 여기가 좀 어? 안 넘었나 보네요 하지만 문을 따놨거든요 그쵸 가자 얘들아 가자 종부야 안돼 종부야 즉시를 맛보고 싶니? 아니 안 예쁘네요 요건 팽민이가 잘했다 아니 팽민이 잘했다 한방이 터짐으로써 종부 열심히 했는데 한방 한방에서 승부가 났어요 자 나 7룸 한번 한번 한대 더 맞을거 갈래 7룸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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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때려 퇴즈 퇴즈 힐은 뒷목 못잡아요 후우 잘했다 자 3명 사라갔어요 아직 7 썼으면 한명 더 사줄 수 있었는데 쏘리 왜그 오케라고 하네요 아쉽네 어 종부 잘하네 잠깐만 퍽도 없이 이정도 했다고? 잘하는데 오 아 신속한 사냥에다가 어 요정도면 종부 잘하네 음 약간 재능추인거 같은데? 이거봐 이거봐 시간봐 아이고 포야디 4만원으로 제치되었다 종부야 응심풀 때 종치지 말랬잖아 호얀니 4만원 감사합니다 어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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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